자 반갑습니다. 전국에 계신 메가스터디아스 여러분 수풀림 수학의 이현수 선생님입니다. 지난번에 캐스트 촬영할 때 상황이 좀 안 좋은 일들이 많다 그래서 걱정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해서 좀 안 좋은 소식이 좀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강의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혹시 관련된 지역이나 아니면 좀 불안한 상태로 있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일단은 가장 개인적으로 안전에 제일 유의하도록 하고 어쨌든 우리가 지금 걱정이 좀 많고 선생님이 걱정 많이 되긴 하는데 일단은 개학도 중요하고 겨울방학도 중요합니다. 공부는 여러분들을 기다려줄 수 있는데 건강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건강이 제일 우선이고 일단은 개학을 앞두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좀 연기된 지역의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것과 별개로 우리가 일단 학습을 진행한다는 상황에서 요즘에 가장 선생님이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기출문제를 어떻게 학습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몇 가지 주제로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기출문제 지금 어떤 책으로 좀 골라야 되느냐 그런 친구들이 예비 고1, 예비 고2, 그 다음에 고3 재수생들까지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인데 사실 현강은 수능을 좀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더 많이 물어보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기출문제질보 어떤 책으로 공부해야 되느냐라는 건데 이런 질문을 하는 친구들은 사실 문제집 특성을 파악을 못하는 친구들이거든. 선생님이 문제질보 어떤 걸 구비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개념서라고 하는 거지 개념이 상세하게 나와 있는 그런 책 하나 개념과 관련된 문제집이 있죠. 흔히 여러분이 보는 그런 쌍시옷으로 생각하는 그런 문제집이 있을 거야. 그것처럼 주제 하나의 문제 왕창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적어도 책 한 분 한 1500문제 들어있는 그런 문제집 그거 하나랑 그 다음에 심화문제집 하나 좀 어렵다 생각되는 거 고1, 2 친구들은 심화문제집 좀 많이 알려지는 게 하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수능 준비하는 친구들은 심화문제집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주제별로 딱딱딱 나와 있는 그런 문제집이라기보다 좀 이렇게 우리가 좀 두껍지 않고 간략하게 볼 수 있는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문제들이 모여져 있는 그런 문제집 수능 특강 같은 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출문제집 하나 이렇게 네 가지를 구비해 놓는 게 제일 좋다. 그리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출문제집은 얘들아 1번부터 시작해서 쭉 푸는 문제집이 아니고 사전식으로 골라서 푸는 문제집이에요. 여러분 가장 수학에서 중요한 건 개념과 관련된 문제잖아. 내가 이제 개념을 공부하고 관련된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나 아니면 문제 학교의 시험에 나오는 문제를 풀어봤는데 이것과 관련된 문제를 더 풀어보고 싶다. 이게 시험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궁금할 때 기출문제집을 펴서 그것만 풀고 덮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전부 다 1번부터 쭉 풀이하기 시작하면 같은 행위를 너무 많이 반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최악의 방법은 그거잖아. 기출문제집이 어쨌든 다른 책보다 두꺼우니까 사고 나누기 매치를 한 다음에 하루 만에 얼마큼씩 풀겠다. 이건 정말로 최악이라는 거지. 기출문제집은 좀 어려운 단원을, 어려운 주제, 어려운 유형이 자주 등장하는 그런 단원이 있거든. 근데 당연히 그쪽 단원 들어가면 문제 풀 속도가 느려집니다. 근데 그거를 같은 속도로 진행하기에는 너무 큰 바보 같은 짓 하지 말고 기출문제집은 어디까지가 사전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문제집을 골라야 되느냐라고 물어보면 딱 하나예요. 제일 두꺼운 거 사세요. 제일 두껍고 해설지도 제일 두꺼운 거 사시면 돼. 알았지? 그건 뭐 특정 딱 지어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서점을 가보면 알게 되잖니. 기출문제집이 여러 개 쫙 있을 텐데 제일 두껍고 제일 싼 거 사면 돼요. 기출문제집은 그 출판사에서 만든 문제들이 아니기 때문에 전부 다 문제들이 중복해서 수록이 돼 있고요. 가장 두꺼운 거 사시면 돼요. 두꺼운 게 가장 문제가 많이 들어있잖아. 그치? 두 번째는 어떤 기출문제를 풀어야 하냐라고 질문이 있었는데 어떤 기출문제냐면 사실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이라면 좀 명확하죠. 고1, 2, 학력평가에서 나왔던 기출문제들은 수능을 다루는 거에서 범위가 좀 안 맞기도 하고 성격도 좀 다릅니다. 내신을 공부하는 친구들은 3월달, 6월달, 9월달 등등 학력평가가 있지만 학력평가도 중요하지. 그런데 내신을 공부할 때도 학교 시험에서 생각보다 3학년 기출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출제를 해요. 특히 이제 수학원이나 아니면 확률통계 등등등 3학년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문제들을 굉장히 많이 출제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고2 친구들도 기출문제집을 살 때 고3 거를 사는 거고 고1 친구들은 기출문제집 살 때는 사실 1학년 과정이 좀 한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1학년 친구들은 그냥 기출문제집 살 때 1학년 거 사면 되는데 2학년 친구들은 가급적이면 고3 거 사고요. 내신 기출문제집은 따로 나와 있는 게 없잖아요. 그쵸? 내신 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내신 문제를 구하기가 좀 쉽지는 않겠지만 관련된 문제집들은 전부 다 범위가 수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신을 공부한다라고 하면은 1학년 기출문제집에서 각각의 학교 시험에 맞는 범위 꼭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2학년 문제, 2학년 친구들도 2학년 문제집 또 풀고 3학년 문제집 또 풀면 물론 좋겠지만 기출문제집을 선정하자면 이왕이면 3학년 거 푸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기출문제집 어떤 문제 풀어야 하냐? 이런 거는 양질의 문제 이런 건 여러분이 다룰 수가 없어요. 구별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문제 풀면서 아, 이 문제 진짜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그거는 그냥 흉내내는 것뿐이기 때문에 그런 건 좀 권장하지 않고 여러분은 문제를 풀되 이왕이면 3학년 문제를 풀 거면 교육평가원에서 다루었던 모의평가 기출과 수능 기출 문제로 문제를 풀고 하지만 그건 문제의 양이 많지는 않아요. 교육청 것도 갖다 풀고 그 다음에 이해하는 친구들은 교육청 기출문제밖에 없잖아. 교육청 기출문제밖에 없지만 3학년에 처음에 범위 맞는 것들은 3학년 문제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 게 훨씬 좋다. 라는 거지.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라는 건데요. 그 기출문제는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 강의를 좀 들으세요. 어떤 선생님이든 기출문제를 다루시는 선생님 강의를 꼭 들도록 하고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기출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다른 문제를 다루듯이 하면 안 되거든. 내가 문제를 풀고 채점을 하고 뭐 동그라미 쳤네? 틀렸네? 갑자기 보니까 이거네? 이런 과정들이 반복돼서는 안 되고요. 기출문제는 어차피 똑같이 안 나와. 어차피 똑같이 안 나오니까 그 문제가 어떻게 발전될 수 있는가 여러분들 시선에서는 좀 무리란 말이야. 선생님들이 알려드리는 그러한 방법을 될 수 있으면 강의를 통해서 듣도록 하고 연습은 문제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기본 문제를 통해서 기출문제집은 여러분들이 적어도 한 문제를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좋거든. 정말 우수하고 양질의 문제가 왜 좋은 문제인지 그렇지 않은 나쁜 문제들은 왜 나쁜 문제인지는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고 선생님들이 알려드리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익히는 게 제일 좋아요. 아 이게 이래서 좋은 문제구나.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발전이 되겠구나라는 거를 될 수 있으면 강의 통해서 좀 듣도록 하고 기출문제집은 다른 문제들처럼 동그라미 치고 넘어가는 그런 행위는 있으면 안 됩니다. 한 문제를 풀더라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푸는 게 제일 좋다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기출문제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여기까지 정리를 할 수 있겠는데 계속해서 좀 걱정이 돼요. 지금 계속해서 복잡한 상황이 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무쪼록 힘내고 다 같이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나면 또 우리가 좀 뭔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잘 되겠지. 아무쪼록 잘 버텨내고 공부도 공부도 나름대로 하고 여러 가지 상황도 잘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우리 강의 통해서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